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마도 저 양반들이 이미 결론을 다 결정지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후보 공격의 최선봉에선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 본부장의 행보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엊그제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은 그럴 듯한 구시를 찾아내리는 노력이 선거 막판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일화 결롤일 수도 있습니다. 단일화가 막판에 결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고 저희 저 친구들은 패배했다 이런 구시를 확보한 겁니다. 같은 값이면 더블 펀치를 먹일 수 있다면 훨씬 그럴 듯한 승리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준비했다가 그것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김대엽 뱅붕 사건처럼 막판에 친녀 매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쏟아내버리면 그냥 한 방에 골로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방이 뭐가 될 것인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2월 23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은 큰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다. 단은 큰데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죠. 결국은 결정타는 단일화 실패 그리고 소위 주가 조작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윤석열 후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합리화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실 빌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신들의 승리를 자연스럽게 포장하기 위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럴 듯한 구실과 빌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의 본질은 선거결과를 주물럭주물럭 만질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결과를 만지지만 절대로 국민들에게 어색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끌이나 구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고를 한 겁니다. 주가 조작을 가지고 윤석열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당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반정도 제압된 여론기관들을 총동원해서 막판에 대야공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도 갖고 있고 인허가근도 갖고 있고 바로 돈도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2월 20일 날 이렇게 지적합니다. 막상막하의 tbs 친념해진 tbs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재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이 내민 추악한 발톱입니다. 나중에 써먹기 위한 복잡한 부정선거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드디어 초접전 드디어 이재명 앞서기 시작하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봐라 다음에 이기고 나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렇더라도 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것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실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빙 승부를 나타내는 tbs가 발주한 이런 여론조사도 결국은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봐라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접전하다가 까막눈인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뒤집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많은 시민들이 아 그래서 야당이 패배했구나. 아 그래서 여당이 막판에 뒤집었구나. 고개를 끄덕끄덕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끌이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초접전 지도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필수적인 바로 끌입니다. 2월 20일 날 민경국 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무원 노조가 수당이 적어서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인 대신에 중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구실이 된다면 이건 대놓고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그냥 넉넉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 당은 윤석열 낙선운동의 부역자들입니다.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명 원장은 부정선거가 막으면 단일화 필요 없이 큰 차이로 정권 교체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머저리들은 지금 부정선거 어수옵시오 하고 있습니다. 다들 미친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한다는 것이죠. 2월 24일 날 문제는 왜 이런 엉터리 조사를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했으니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재명이 높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 싫어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좋아하게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아야 초접전 역전 시작 나중에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할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이 이겼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잖아. 자 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주장입니다. 저의 논평은 투표 결과 후보별 목표 득표율은 마치 고무줄처럼 높였다 줄였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충분히 경험했고 또 그 과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편하지 않게 절대 의식하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구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상호 위원장이 이야기한 단은 큰데 윤석열은 주가 조작 때문에 당선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구실인 겁니다. 단이라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 조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초접전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드디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능한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게 부드럽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핵심의 안에는 선거를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인당은 이번에도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전투표 동량을 보면 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식으로 지금 이미 가버린 것 같습니다.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